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말기 가남 환우가 샬롬을 살룸으로 듣고 기적을 체험했다 구약성경 출애국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임이라 1포인트 신학 샬롬이란 무엇인가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말로 히브리어로 만날 때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인데요 일반적인 히브리어 인사 중 하나로 안녕하세요 잘가세요 등에 해당합니다 성경 번역에서 샬롬은 평화로 번역되며 성경적으로 샬롬이라는 문구는 첫번째 다른 사람들의 안녕 두번째 조약 세번째 도시나 국가의 안녕을 위한 기도에서 관찰됩니다 여와 샬롬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와 샬롬은 여와는 평강이시다는 뜻입니다 사사키도원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모든 일이 화평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오브라에 있는 재단에 붙인 이름이며 이 평안의 주체는 바로 여와 하나님이십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에 올라온 다음 글을 소개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단어 샬롬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던 목사님이 계셨다 아시다시피 샬롬은 평화 평강 평안하라는 인사말입니다 한 번은 얼굴이 시커멓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지나가기에 평상시처럼 샬롬하며 큰소리로 인사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빨리 빠져나갔는데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이 찾아와 식사를 함께 하자고 목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려는 순간 이 사람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버려놓은 삽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으며 쾌락도 즐겼다 집안도 평안했고 자녀들도 잘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른하고 부어오르며 기력이 떨어지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가더랍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았더니 천만 뜻밖에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죠 손을 쓸 수 없는 간암 말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선고했습니다 청천병력이었다 이 소식 듣고 아내, 자녀들, 친구들이 3개월 사형 선고에 안절부절 못하였죠 저 또한 너무 괴로워 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이제는 죽을 놈이라는 생각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께서 나를 만나자마자 살 놈이라고 했다 모두 다 죽을 놈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은 길에서 만나자마자 살 놈 하실 때 정신이 버쩍 들었답니다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자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나를 보면 살 놈이라 하시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와 약을 먹고 몸을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나는 살 놈이야 목사님이 살 놈이라고 말씀하셨어 살 놈이라고 생각하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운동을 조금씩 하며 잘 먹고 잘 쉬었다 결국 긍정의 힘으로 말기의 간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 놈이라는 인삿말을 살 놈이라고 잘못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놈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살 놈의 소망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평강 평안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살 놈을 전하고 살 놈을 노래하라 살 놈을 외치다가 살 놈이 임하리라 비록 살 놈을 살 놈으로 잘못 들었지만 긍정의 힘으로 간암을 극복한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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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